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뭐 더블당 후보가 당선이 가능하겠구나. 이 제야 전문가의 기발난 여러분들 것 시나리오 이 내용은 아무리 이런 반복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강서구에서 일어난 선거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난 선거고 강서구에서 일어난 선거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특정 정당과 야합해서 그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복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하더라도 이런 반복학습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모든 공직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알파부터 이름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완전히 뭐죠 마스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문제가 10월 11일 날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에서 일어난 이 소위 부정선거 메커니즘 조작 메커니즘 사전투표 조작 메커니즘 선관위 부주도 선거 범죄 이 문제를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 10월 11일 여러분들 이 선거는 끝나게 되면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는 조작을 전혀 안 한 경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무자비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김태우를 낙선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착하게 뭐죠 숫자를 가지고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김태우를 낙선시켜야 되는데 주변에 눈도 있고 또 정권이 윤석열이 더 바뀌고 했으니까 그냥 표시 안 나게끔 여러분들 약간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의 김성현을 여러분 당선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작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관위 내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현재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 내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득표수를 조작해내는 소수의 인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인물들은 정당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당의 하명을 받아 가지고 그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값을 여러분들 활용한 겁니다. 서버에 여러분 입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계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선거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선거를 이번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작품을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는가 하니까 2021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값 15%를 조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선거의 35%를 조작을 했고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회의 15%를 조작했습니다. 선거 사기색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필요로 한 두 군데는 그냥 찍어서 뭡니까? 그대로 당선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그 소위 선거 사기 세력들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여러분들 지켜보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보는 거 아닐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민들 눈치를 보고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낮다고 보는 겁니다. 일곱 번을 조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두 번을 조작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조작을 안 한다. 그게 물음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이 최대지 않았을 때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는 친민주노총 결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값 35%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덕질해가지고 민주노통이 지지하는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준 겁니다. 그럼 35%를 훔쳐가지고 35%를 대해주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 김기홍이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70장을 도덕질한 겁니다. 그래서 승부를 바꾼 겁니다. 당선자는 김기홍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인데 당선자를 낙선자로 맡고고 여러분들 낙선자를 당선자로 여러분들 민주노총이 민원 후보로 만들어낸 겁니다. 조작값 35%는 역대 선거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선거 조작 시력들이 그냥 내놓고 뭡니까 35%의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승부를 바꿀 정도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허당인 겁니다. 허우대가 멀찍한 인간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조작을 할 가능성을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높게 보는 겁니다. 다만 두 가지 이름 선택이 있는 겁니다. 화끈하게 조작할 건지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미지근하게 조작할 건지 본인들이 반드시 이겨야 될 선거라고 생각하면 화끈하게 조작하겠죠.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선거처럼 그냥 안면 몰수하고 여러분 조작을 하겠죠. 조작값을 20% 25% 30% 이렇게 올리겠죠. 그러면 100% 뭡니까 더블당이 당선되는 거니까. 그러나 주의 눈도 있고 바지까랑이처럼 여러분들 들어간 김용빈 선관이 사무총장도 있고 하니까 적당히 하자 그냥 이길 수준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들 조작값을 좀 낮추겠죠. 그러나 지방선거 수준까지 조작값을 낮추면 더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제야 전문가의 시나리오가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떤 종류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든지 간에 다 여러분들 다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밝혀낼 수 없는 방법은 대한민국 선거를 북한 선거처럼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선거 여러분들 결과를 발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몇 표를 받았는지 발표를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짓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김기현이 이런 당대표가 당선될 때 정확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발표 안 했습니다. 그냥 총 데이터만 발표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7년 대선 이후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선거 데이터 여러분들 발표하지 않도록 법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묻을 겁니다. 이번에 웨드 카르텔이라는 그런 부정선거를 따른 다큐멘터리 2탄을 보니까 북한이 이름 그렇게 하더구먼요. 그냥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중앙통신에서 여러분들 만수봉 도구 누구 무슨 도구 누구 이렇게 발표해버리더구먼요. 그렇게 발표할 때가 되면 저도 이거 다룰 그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것들이 다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조작해 왔지 않습니까 복습 한번 합시다. 2020년도 4.15 총선 강설 총선 조작값 35%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태우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70% 70장을 진성준이 먹은 선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사기지. 이런 사기지를 제가 여러분 지금 다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된 사람들이 더불당 출신들입니다. 사기에 과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호남권 일부 지역입니다. 광주 광역시 호남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의 국회의원들은 사전특표 조작에 연료가 안 됐습니다. 이건 뭐 다 사기입니다. 이거 득표수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을 하는 김대우 씨는 서울공대를 거꾸로 나왔는지 앞으로 나왔는지 이걸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이런 걸 보고 그게 없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여러분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가장 결정률을 기여한 것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규칙을 그대로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35포션을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한민국 부정성을 밝혀내는 긴 여정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제야 전문가의 기념비적인 업적은 차이값이 여러분들 이상한 현상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오차가 0에서 3%까지 가장 적은 후보별 사전 득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각각 일치하는 그 상태로 여러분들 수렴의 과정에서 조작값을 발각해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 투표 득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한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을 발각한 겁니다. 이걸 그냥 급습해가 여러분 찾아낸 겁니다. 이 조작값 발견이 얼마나 위대한 거 아니까 이 조작값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하기 전에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활용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복원 복구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로써 여러분들 뭐를 증명한 건가 하니까 선관위가 득표수를 규칙을 이용해서 제조했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가지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처럼 헛소리를 합니다. 이거는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날 확률이 뭐라고 합니까 허병기 이나대학 여러분들 공대 명예교수님은 2억 몇 천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4.15 총선 전체를 하면 몇 경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몇 경분의 1에 이런 도덕질이 일어났는데 이게 과학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지성사회가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가 죽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식들하고 본인이 은퇴한 다음에 이런 후대에 죽도록 뭡니까 그렇게 선거 부정 때문에 국가가 골로 가서 고생하더라도 아무 원망할 게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수들이 이 통계적 이런 변칙 현상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은퇴하신 허병기 교수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게 2억 몇 천분의 1이다. 박성현 여러분들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좀 이야기하고 박영하 교수가 초기에 좀 이야기하고 이런 등등의 수준인 겁니다. 그 젊은 학자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너희 두고 봐라. 너희 그렇게 입을 다문 대가로 30년 40년 사는 노후가 화폐가치가 추락을 해가지고 연금이 똥값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할 거니까 내가 압담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서 도덕질을 했는지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태우가 5825표를 4.15 총선에서 도덕질을 당했는데 거소 선상에서 50표를 도덕질 당했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1388표를 도덕질 당했고 등촌 제3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632.80이니까 633표를 도덕질 당했고 가양 제1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607.60이니까 608표를 도덕질 당했고 다 나온 겁니다. 어디서 얼마만큼 도덕질을 했는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칙만 찾아내게 되면 만들어지기 이전의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복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선거를 여러분들 다 만든 것이 4.15 총선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조작값 35%라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김태우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서 진성준한테 더해줬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김태우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쳤지만 35장을 훔치고 훔친 만큼 35장을 더해줬기 때문에 70장을 도덕질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김태우 미래통합당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70장을 도덕질 당한 겁니다. 그러니 선거를 어떻게 이기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윤석열이는 어떻게 여러분들 도덕질 당했냐 이 강서구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이런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윤석열과 심상정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도덕질 한 겁니다. 윤석열이 받은 100장당 25장을 도덕질 하고 심상정이 받은 100장당 25장을 도덕질 한 겁니다. 25장을 도덕질 했다는 것은 윤석열이 받은 2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에게 플러스 25장을 했기 때문에 50장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강서구에서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은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조작값 25% 50장 50%를 여러분들 도덕질 당한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윤석열이 19,415표를 빼앗겼고 심상정이 1,196표를 빼앗겨 가지고 총 마이너스 처리된 것이 2만 610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2만 610표를 대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노태학과 여러분들 박찬진이 이끌었던 김세안이 노정이와 김세안이 이끌었던 여러분들 소위 남조선선거관리비원회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이긴 선거를 그냥 진선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4번 5번 6번이 진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윤석열이 3만 1540표를 이긴 선거를 1번 2번 3번이 선관위 자료입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이 8000표 정도 이긴 선거로 바꿔버린 겁니다. 조작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긴 선거를 그냥 패배한 선거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도덕질을 해 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치료진 첫 번째 공직선거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림만 보게 되면 다 조작입니다. 훔쳐 가지고 넘긴 겁니다. 이거는 뭐 아니네요. 이게 훔쳐 가지고 후보가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좌우가 착하게 일치한 겁니다. 도덕질 당한 표수하고 도덕질 당한 표수하고 여러분들 이 방화 제3동에서 김태호가 마이너스 6.9% 김성현이 플러스 6.9%는 무슨 뜻인 거 아니까 방화 제3동의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6.9%를 도덕질해 가지고 6.9%를 더해 준 겁니다. 그게 총 뭡니까 김태호가 뺏긴 것은 방화 제3동의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13.8%의 표를 뺏긴 겁니다. 100장당 13장 13.8표를 뺏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야에 계시는 k분이 이렇게 다 숫자까지 다 만들어준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가양제 1동 플러스 4.3 김태호 마이너스 4.3 가양제 2동 김성현 플러스 4.8 마이너스 4.8 이런 싸가지 없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플러스 8.8 마이너스 8.8 공항동 플러스 3.1 마이너스 3.2 등청 1동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후보가 여러분들 두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또 치료진 첫 번째 선거니까 조작범들이 조작값을 확 낮췄습니다. 15%로 눈치를 본 거죠. 15%를 조작해도 그대로 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얼마나 훔쳤는지.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김태호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368표 훔쳤네요. 등촌 1동에서 247표 이렇게 훔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아주 소수의 선거구를 제외하고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온 겁니다. 한쪽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한쪽의 것을 더해준 겁니다. 조작값은 4.15 총선은 35% 3구 대통령성은 25% 6월 1일 칭 강서구청장 선거는 15%입니다. 강서구청장 15%를 빼앗겠다는 이야기는 15%의 김태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쳐가지고 15%를 더해줬기 때문에 김태호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 기준으로 30%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공직선거마다 훔쳐왔는데 이번 보궐선거는 안 훔치겠냐. 공병호 tv에서 설문조사를 여러분 대표소는 없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만 명 이상이 여러분 참여가 77%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지겠습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77%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선거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많이 이제 고도화됐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최소한 20%를 조작을 못하면 김태호가 이기는 겁니다.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태호가 100% 승리하는 겁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15%의 조작값을 입력하더라도 김태호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워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이거 참조해라. 사전투표하는데 20% 정도는 조작해야 그 동네 사람들이 승리하니까 선거 사기범들이 이 정보를 잘 참조해가지고 가능한 20% 정도를 올리면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 있다. 참 여러분들은 아주 진일보한 겁니다. 이제 사전투표 득표율이 알려지게 되면 선거결과를 출구조사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포캐스팅 전망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저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선거인 수가 있고 투표자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50만 4,606명입니다. 실제로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26만 명입니다. 선거인 수의 한 절반 정도가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사전투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더 낮았습니다. 20.5% 20.5%였습니다. 강서구청장 여러분들 지방선거는 조작을 했을 때 김태우 후보가 6,739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한 것은 21,898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김태우가 21,18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6,739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축소 왜곡한 것이 남조선 선관위가 이렇게 축소를 한 겁니다. 뭘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까?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김태우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13만 9,305표를 얻었는데 13만 2,080표를 얻은 것으로 축소하고 민주당 김성현 후보가 11만 8,116표를 원래 얻었는데 표를 밀어줘 가지고 12만 5,341표를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득표수 격차를 줄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게 민주당과 조작하기 이전에 민주당과 여러분들 국힘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차이값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이 마이너스 0.72%입니다. 오차범위 0에서 3% 이내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 거 아니까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각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국힘당도 차이값이 플러스 0.14입니다. 국힘당 김태우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에 그대로 부합하는 정직한 선거, 아름다운 선거, 반듯한 선거의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45, 사전투표 득표율이 50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무려 6.26%입니다. 오차범위 0에 3%를 크게 벗어납니다. 통계학의 대들본인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무선인고 하니까 민주당 후보는 표를 쑤셔넣어 줘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려놓은 겁니다. 국힘당 후보는 사전이 46, 당일이 53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6.84입니다. 오차범위 0에서 3%를 크게 벗어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국힘당의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짓을 남조선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이런 짓을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남조선 선거관립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쪽에서 훔치고 한쪽에 더해줘가지고 이런 조작질을 해가지고 완전히 반과학적 사실이 나온 겁니다. 차익값이 6% 마이너스 6% 나왔다는 일에 무슨 뜻을 하는가 하니까 이것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과학적 사실이고 외부 세력에 의해서 득표수 조작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계학의 이름들 등비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 추출한 사전표본집단들은 모집단과 표본집단들 사이에 통계적 특성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특정후보의 모집단의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썩어도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여러분들 조재영과 천대엽과 이동헌은 연수월의 여러분들 판결문뿐만 아니고 모든 판결문에서 이걸 정상적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아주 웃깁니다. 4.15 총선 이후에 실시됐던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가 모두 다 비슷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비슷한 현상에서 모두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갖고 여러분들 9천억 1년에 9천억 정도를 여러분들 집행하는 직원 3천 명 전국에 한 300여 군 정도의 여러분들 지소를 두고 있는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서 특정 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선관위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무선 법무부 장관 다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완용이보다 더 더러운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음에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체질화돼서 베네수엘라처럼 뭡니까 깡통을 여러분들 뭐죠 쓰레기통 을 뒤져야 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 수단이나 도구가 참전권을 할 위해서 여러분들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유일한 건데 그걸 다 빼앗아 가지고 저것끼리 다 헤쳐먹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친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인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야전문가가 가정을 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10월 11일 보궐선거도 지방선거 지역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강서구의 선거인수 가운데 50%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번 가정해보자. 51%니까 50%를 한번 가정해봤습니다. 가정을 하면 이미 사전투표 득표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투표 득표율은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은 가만히 계시죠. 당일투표 득표율은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이미 결정됐으면 사전투표가 끝나가지고 22.64 50배기 22.64를 하게 되면 27.36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거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50만. 그럼 50%가 참여하게 되면 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22.64가 거의 2배인 45.28로 바뀝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투표에 참가한 사람 100명 가운데 45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겁니다. 이미 선거를 끝낸 겁니다. 보궐선거에서 이제 54%가 당일투표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작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 선관이 여러분들 소위 선거 사기예를 주도해온 세력들이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윤석열 정부와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전혀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개표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김태우가 18804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상입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다음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결과는 조금 틀릴 겁니다. 그런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숫자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조작을 여러분들 저번 지방선거처럼 15%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블당 김성인한테 대해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여러분들 도덕질당인 경우를 가정해보게 되면 그래도 김태우가 3952표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20%를 올리면 누가 이기는 거 아니까 민주당 후보가 5187표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목을 뭐라고 적었는 거 아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당선시키려고 하면 선거 사기범들이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값 20%만 적용하게 되면 너희가 이긴다. 5187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조작값 20%라는 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세냐 보시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조작값 35%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조작값 25%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2021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선거 조작값 15%입니다. 만일 조작한다면 15%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약간 쫀 상태에서 나온 낮은 조작값입니다. 이제 뭡니까 윤석열이 아무 이야기 안 한다는 걸 알잖아요 본인들이. 윤석열이 허당이고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체 건드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볼 때는 본인들이 조작을 안 하든지 조작하면 20% 이상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조작하게 되면 다 다음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조작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동네 사람이. 15%는 아주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당일특표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10월 11일 날 많은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김태우가 큰일 났다 이렇게가 막 몰려가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60% 선거인 수 100명 가운데 60명이 여러분들 참여했을 때 60%를 가정해보게 되면 사전투표가 22.64%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일투표가 좀 증가하게 됩니다. 당일투표가 좀 증가하게 되면 조작 안 한 상태에서 김태우가 당연히 당선됩니다. 22,336표로. 2020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7,484표 차이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당일투표에 예를 들어 국힘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조금 여러분들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김태우한테는. 그런데 20%를 조작하게 되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20%를 조작하게 되면 김성현이 1,655표 차이로 승리하는 거죠. 그동안 말씀드리게 되면 강서구 대선에서 25% 조작했습니다. 유릴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 중장선거에서 15%를 조작했습니다. 15%는 아주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작하게 되면 20% 이상을 할 것이고 20%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모두 다 여러분들 검증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듭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이기 때문에 투표 선거인 수 가운데 50%가 참여하는 경우하고 60%가 참여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은 이미 결정됐고. 그래서 정치적 성향이 거의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통계학은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한 25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표본집단이 큽니다. 표본집단이 크기 때문에 25만 정도가 되면 절반 정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고 그 다음 절반 정도가 당일투표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대개 예론조사 란 것이 표본 수가 한 천 명이지 않습니까? 선거는 이례적으로 큰 사회현상이거든요. 25만 명 정도가 절반 절반 정도 나누지게 되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3만 정도가 여러분들 당일투표 를 하고 12만 정도가 사전투표 를 하면 그 표본의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크게 바뀔 게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아주 이례적이고 정말 창발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제야 전문가의 또 다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까지 발전이 됐는가 하니까 선거부정을 우리가 추구를 하다 보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선거인수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출구조사가 이미 있기 전에 이렇게 당일투표에 몇 사람이 참여할 것 같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선거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기업이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공언한 겁니다. 너무나 창발적인 겁니다. 그런데 출구조사보다 훨씬 빨리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율이 그냥 발표가 되면 그 다음에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까 아 선거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방법을 가지고 조작값을 세팅하겠구나. 미리 다 결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에 투표 참가율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는 강석은 한 20% 하고 강남은 한 25% 하고 이렇게 엑셀 테이블을 아마 그 양반들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거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선거 컨설팅을. 국힘당 사람들 참 정신 좀 철이세요. 이제 제야 전문가하고 공병호와 힘을 합쳐 가지고 선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냥 선관이 내에 있는 선거 사기시력들하고 여러분들 궁합이 맞아 가지고 그 사람들 도움을 줘야 되면 선거 사기시력들은 전국적으로 쫙 해져 있죠. 경상남도 의령군 통영시에는 몇 프로를 하고 이게 이 계산을 해가 다 이런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몇 프로 몇 프로 하면 다 떨어뜨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고 그냥 작품입니다 작품. 맨 메이드 여러분 맨 메이드입니다. 맨 메이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하자면 메이드 인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과천 남조선 선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비슷한 내용을 방송했지만 너무너무 여러분들 흥미롭고 너무너무 주목할 만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 자료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정도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선거 사기시력들한테 컨설팅을 우리가 다 해 줄 수가 있겠구나. 사전투표 딱 끝나고 나면 4박 5일이 딱 남기 때문에 정부의 엑셀 자료를 쫙 분석해 가지고 강남구 몇 퍼센트 강서구 몇 퍼센트 송파구 몇 퍼센트 은평구 몇 퍼센트 영등포 갑 영등포 올 다 여러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을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당선될 일은 몇 퍼센트 하고 그냥 당선 건 정도만 되면 다른 사람 문도 있고 하니 그러면 여러분들 몇 퍼센트 하고 이렇게 딱 줄 수 있는 옵션 선택권을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당일 투표 참가율이 좀 높아지면 김태우 국힘당 후보가 좀 유리하지만 조작값 20%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0% 100장당 40장을 훔치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관심 있게 이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남조선 선관위가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이번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데 세난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 중에서 어떤 걸 내놓을지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다음에 캡처하셔서 한번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 한 겁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제야 전문가가 일당 천만 역할을 한 겁니다. 일당 천만 역할을. 국민의힘이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겠지만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을 비롯해 가서 모든 스태퍼들 국회의원들에 딸린 모든 스태퍼들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기여한 겁니다. 나라가 너무 취약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가 여러분들 제대로 치료전지를 검증 한 번 안 하는 나라인 겁니다. 꼭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은 화전촌하고 같은 것 같아요. 아무 축적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으로 나라가 도약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기업은 많이 발전했지만 공적 영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떤네기들이 모여 가지고 화전촌 이름과 똑같습니다. 엑셀 작업을 하게 되면 반나절 정도면 이번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국힘당 수준이.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에서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숙건 정당이고 그래도 보수적 책자가 강하신 분들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데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그냥 떤네기들이 모여 가지고 화전촌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참 난감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선거를 다 조작해 가지고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여러분들 아름다운 작업을 한 겁니다. 참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올해 상반기에 선을 보인 도덕놈들 시리즈. 이게 좀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그렇게 좀 각성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보면은 구약의 아브라함 자손들끼리 그냥 다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아주 깊거든요. 현대문명이란 것은 그야말로 서구 문명에 의해서 일어났고 기독교의 바탕 위에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참 잘 쓴 책입니다. 이게 참 대작인데 이런 책을 남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이런 책을 또 많이 남긴 작가는 영국의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모던 타임스 지식인의 두 얼굴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나왔죠. 이렇게 아주 멋진 책을 항상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힘이 있을 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눈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남조선 선관위가 참 말을 이 일을 많이 해온 거죠. 남조선 선관위가 자 이제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방송 마무리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참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명료하게 파악이 된 것이 2020년 4.15 총선만 규명할 때에 비해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그런 선거 데이터 분석이 끝난 다음에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확정적 사실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는 선관위가 주도해왔다는 거죠. 선관위 주도 범죄였다. 두 번째는 선관위가 주도해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한 후보완께서 빼앗고 다른 후보에게 더하는 득표수 정감 작업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실행해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득표수 조작의 항상 득을 보는 정치 세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고 항상 피해를 보는 여러분들 후보는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였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어김없이 우파 교육감 후보가 표를 약탈당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모든 선거에서는 동일한 조작 방식을 통해 가지고 후보 사이에 득표수를 조작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 단일 선거에 비해 가지고 문재인 치하에서 5번 윤석열 치하에서 2번에 7번의 공직선거를 통해 가지고 소위 대한민국 남조선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의 실상을 아주 명료하고 명쾌하고 경쾌하고 확고하게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입증에서 가장 초기 예비적 단계의 입증은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의 차이집 즉 통계학의 등표에 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것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정적으로 쇠기를 박은 부정선거가 선관위가 주도한 것에 대한 쇠기를 박은 사건은 바로 제야 전문가가 주도했던 2017년 대선부터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다양한 조작값이란 규칙과 관계식과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사용해 왔다는 것을 숫자로 낱낱이 그냥 파악한 거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을 하더라도 숫자로 남긴 그런 부정선거의 흔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존립하는 한 득표수 여러분들 자료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따라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겁니다. 조작을 아예 안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조작을 화끈하게 4.15 총선처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조작을 지방선거 수준으로 아주 낮춰서 눈치껏 하는 방법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여러분들 국한해보게 되면 강서구에서는 2020년도 4.15 총선 강서을 진성준과 김태우가 맞붙었던 애는 조작값 35%를 적용했습니다. 김태우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35장을 진성준에게 불러처리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태우가 빼앗긴 득표수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70장 70%를 빼앗긴 겁니다. 70%를 빼앗기고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과 심상정은 조작값 각각 25%에 적용돼 가지고 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 50장을 이재명 후보에게 넘겨줬습니다. 강서구에서 윤석열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을 때 없을 때 3만 표 이상으로 승리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을 3천 몇 표 차이로 축소 왜곡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 수 있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이번에 아주 새로운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며칠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의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 참가율인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선거인 수 가운데 22.66%가 참가한 겁니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의 20점 몇 프로보다 2.1%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여러분 강서구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사람 수의 50% 정도가 투표에 참가합니다. 선거인 명부가 100명이면 투표자 수가 5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히 창발적으로 제야 전문가가 투표율이 50%인 경우 그리고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 몰리는 경우 투표율이 60%인 경우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봤습니다.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김태우가 18,000표 22,000표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습니다. 15%를 조작했을 경우에는 김태우의 표에 100표 가운데 15장을 표를 마이너츠리하고 그다음에 김성현 함께 플러스 15장을 하게 되면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30장을 훔치게 되면 건수한 격차로 김태우가 모두 다 이깁니다. 그러나 20%를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김태우는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높든지 낮든지 다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20%의 조작값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4.15 총선의 조작값 35% 대통령 승계 조작값 25% 지난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조작값 15% 이 15%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대단히 선거 사기 시력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중과 눈치를 많이 본 아주 낮은 조작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예상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시력들이 확률적으로 조작을 안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한다면 20%를 넘어서는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는 제야 전문가가 이번에 제시한 소위 가상 시나리오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당일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4박 5일 전에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시행이 되게 되면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역대 선거를 참조해 가지고 얼마든지 출구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일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투표자들의 투표 성량이 별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이번에 제야 전문가가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이제 출구조사하기 전에 뭐 이렇게 출구조사한다 이런 돈 이렇게 막 쓰기 전에 그냥 사전투표만 끝나고 나면 이번 선거가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에서는 선관위가 더블당을 당선시켜 주려면 45표를 조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컨설팅 회사를 하나 만들어도 선거 사기범들이 우리 함께 와 가지고 일감을 줄 일은 만무하겠지만 그 이런 엑셀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다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블당 당선을 위해 가지고 마포구 의뢰는 몇 프로 조작감 넣어라 강서구 의뢰는 몇 프로 넣어라 강서구 가벼는 몇 프로 넣어라 이렇게 다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이제 중대한 일인데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미래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한국의 여야의 정치가들의 움직임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나 은행을 미뤄보면 이 문제를 밝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거나 국민들이 대들지 않으면 그냥 대한민국은 선거 부정이 고착화된 제도화된 나라로 아마 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거 부정이 고착화나 제도가 되면 2027년도 대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도움을 얻어 가지고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외면적으로는 다당제를 취하고 있고 외면적으로는 선거를 갖고 있지만 선거가 실질적으로 일당에 의해서 장악된 그런 정치체제가 한국에서 이제 선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체제는 국민들이 정치 권력을 특정 정치 권력의 독주를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고단해질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양심 도덕 윤리 지성 지혜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그냥 수면 밑으로 다 깔아 앉은 상태입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장렬하게 산화해 가지고 이 참정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뭐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이 일당에 의해서 선거가 장악된 체제가 고차가 될 때 한국인들이 정말 치르게 될 그런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외치는 것이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해결될 수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이런 문제를 또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정말 베네수엘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들 중남미 국가들 그런 럭보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잘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이 국가라는 것이 참 어려워지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하는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70년 정도 여러분들 무난하게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잊어버린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테라비브에서 자기들도 생필수품 같은 것이 부족할 건데 그걸 이고 지고 한 장소에 군인들 주기 위해서 이러면 줄이 크게 연결되어 다 오고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자기 나라에 전쟁이 발생했으니까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 두고 미국에서 2천 불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자비를 다 내 가지고 편도 여러분들 티켓을 사서 자기 나라를 떠나는 모습이나 오늘 트위터에서 잘 자란 그런 처녀들이 처녀들이 이스라엘은 다 징병이 남녀가 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완전 군장이 몇 십 킬로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이런 군장을 메고 집에 나오기 전에 아버지한테 여러분들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받는 걸 보면서 참 지킬 만한 나라 나라가 있다는 조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큰 축복이지만 그 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그 나라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나라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마스가 이런 전쟁을 꾀했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지도층들이 야합을 해 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하고 대통령을 만들고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아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를 장악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사실과 진실을 다 밝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다 이런 침묵하고 똑똑한 이런 법무부 장관이 다 먼 산 쳐다보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국가가 대통령이 국가가 침탈당한 그런 상태에서 공식적인 모임마다 여러분 나가서 자유를 35번 외치고 100번 외치고 법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공산전체지위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해봐야 그 말이 그냥 가슴에 와닿으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떠드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나는 선거 부정을 외면하는 모든 사람들 그냥 이완용급으로 봅니다 그냥 후기 조선시대의 이완용이 그냥 환생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완용 세대의 여러분들 그 인간들이 내린 그 판단 그들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일제 지하를 막고 그다음에 북한 동포들이 철학해 죽을 고생을 지금도 하고 4등을 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이 판단 우리가 선거 부정을 덮고 우리가 선거 부정을 외면하고 우리가 선거 부정과 타협하고 악과 타협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모든 권력자들이 다 악과 타협해서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여러분들 앞으로 20년 30년 40년 가면서 어떤 질곡의 여러분들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아리고 너무나 애절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힘 잘하는 데까지 이렇게 사실을 밝히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받을 인간들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 긴 연휴에 이제 마지막 실방 마치고 이제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들이 나오면은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잘라서 방송하는 거 하고 또 실방송을 하는 것이 다른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좀 긴 시간인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실 수 있는 일이 이 부정선거를 이보다 더 처절하게 배 속까지 이런 다른 그런 저술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2주 전부터 제가 소개하기 시작한 정말 이번에 하마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투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이런 전쟁인 거죠 구약에서부터 그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너무나 대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시를 해가 들어가는 데였죠 제가 경남 통영 출신인 통영에서도 부산으로 전학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의 진고나 마고에 시험을 쳐서 입학을 했죠 서울공대를 나왔고 학생권 출신이고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지금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인데 어렵게 관악구에 2020년 4.15 총선 때 티켓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3040과 관련한 약간 비하 발언 때문에 중도의 후보의 탈락이 됐죠 지금 정도 와가지고 부정선거 없다고 본인이 총대를 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좀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본인이 또 정치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책도 내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세상 눈치도 봐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가 일어난 게 확실한데 부정선거가 없다고 떠들면 본인이 앞으로 얼마나 공격을 당하겠어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교수를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떠들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참 경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제가 김대호 씨를 다루게 된 내용은 여기 보면 진고 서울대 공대 사회디자인연구소 이 사회를 대상으로 디자인한 용어는 잘 안 쓰죠 대개 이제 이런 보수 색채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이렇게 통제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인 그런 질서 자발적인 질서에 의해서 사회가 이렇게 형성돼간다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소위 전체주의적 사고거든 사회를 대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폐쇄된 그런 우리가 흔히 익사한 디자인 그다음에 사회적 실험 이런 걸 할 때 디자인한 용어를 쓰지 사회 디자인 이런 용어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용어만 보더라도 학생운동 출신이구나 이런 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글을 보니까 이제 내 안개에 대해서 좀 글을 써놨어요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공들여 만든 회심의 유튜브 다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담은 글을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집 건드리듯 참 많은 벌들이 날아가 침을 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공병호 씨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그 20년 동안 공병호가 쓴 100건 가까운 저서 중에서 최소한 10건을 읽었다 단일 저자로서 내가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혹시 공병호가 아닐까 한다 책이 경쾌하고 매끄럽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도 많이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유기업은 더 아마 공병호 작품일 것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았기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정당의 공관위원장으로 선임되지 않았겠는가 공병호 씨의 나이나 지력으로 보면 여전히 해야 할 얘기가 있는데 부정선거론에 함몰되어 지식인으로서 사실상 자살해버렸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써가지고 일단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를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에 만든 재단부민자유기업은 1997년에 만들었던 자유기업센터를 띄어가지고 이 재단부민을 만드는 데는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공병호 작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로를 인정받았기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정당의 공관위원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김대호 씨가 쓰면 안 되는 거죠 공병호가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을 만들었을 때가 2000년이고 미래통합당의 여러분들 공천을 잠시 맡았을 때가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여러분들 그런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됩니까 저로서는 별로 상큼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시에 미래통합당을 맡았던 한선교씨 한선교 대표가 서너 번 정도 찾아와서 강국히 부탁하기 때문에 그때 그냥 당시 분위기가 문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되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그러면 좀 돕는 차원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고 그렇게 제가 내린 결정 가운데 그렇게 잘 내린 결정이 아닌 거죠 분명한 것은 무슨 공을 인정받아가 아니고 한선교씨가 서너 번 정도 찾아와서 강국히 부탁하기 때문에 그냥 맡았는데 내 인생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던 잘못된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통합당 공천을 두고 지금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점수제를 도입해가지고 위원들 한 7명하고 같이 이렇게 다 점수를 매겨서 카트라인에 설정해서 1차 카트 2차 카트 3차 카트를 해서 선정을 했고 그 당시에 황교안 씨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누가 여러분들 그것을 뒤엎는 데 결정적인 기회를 했는가 하니까 부산시장으로 있는 박형준 씨가 주도해서 본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언론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7명이 점수제로 이름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카트라인을 선정했으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아주 비결하게 했지 않습니까 언론을 다 동원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유포를 시키고 그 작업을 박형준 씨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황교안 씨에 대해서는 내가 참 섭섭한 점이 많지만 처음에 여러분들 공천관리위원장 갔을 때 욕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 안께 리스트를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반영을 하겠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뭡니까 딱 정해진 기준에다가 다 잘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는 한국의 정당이라는 것을 완전히 민낯을 본 거죠 길게 보게 되면 그런 세계에 완전히 그냥 발에 묻은 흙을 털어버리는 좋은 계기가 됐으니까 길게 보게 되면 또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양반 김대우 씨가 참 경박하다는 이야기가 공병호 씨의 나이나 지력으로 보면 여전히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부정선거리는 함몰되어 지식인으로 사실상 자살을 해버려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살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러니까 그때도 2020년 4.15 총선에서도 그렇게 3040하고 여러분들 관련해서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쫓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글이라는 것은 말에 비해서 한 번도 이렇게 다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상대방을 비난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을 뭡니까 반박하거나 해야 되지 사실상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이 말이 되냐 이야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거짓말은 물을 묶지 않겠다고 해서 침을 여러분들 우물에 뱉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 돌아가면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한참 손 아래 사람이 공병호가 지식인으로서 자살을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공병호가 어떻게 자살했냐 본듯이 살아있고 의로운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정의로운 일을 다들 침묵하니까 자기 동족이 앞으로 여러분들 직면하게 될 그 고단한 삶을 내다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 선지자처럼 외치는 거 아닙니까 탄압을 무릅쓰고 공병호가 어떻게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자살을 해버렸냐 에이 인간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글을 써지만 글이라는 것이 좀 절제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외모라든지 상대방의 삶 자체를 가지고 지가 예를 들면 논평을 할 그런 가치가 없잖아요 김대호하고 저하고 다르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사실 운동권 이렇게 하면 1987년 88년에 여러분들 사회주의 운동하는 놈들이 정신이 있는 놈들이면 다 대가리가 빈 놈들이죠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1987년에 화기를 맞춰 88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 여러분들 한참 여러분들 20대 말부터 30대 초반에 그때 여러분들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세계정시라는 것이 사회주의 뭡니까 하자고 하는 놈들이 정신이 나갔죠 조국이 여러분들 1990대 초반에 무슨 버클리 대학이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무슨 난민연인가 무슨 난모 때문에 옥고생활 한 6개월 정도 한 걸 보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국까지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뭡니까 사회주의 하자고 하면 그게 정신이 있냐 이야기죠 김대호 씨가 이 방송을 보면은 좀 진중하게 말하고 진중하게 글도 쓰고 지금 나이도 이제 60줄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손이 사람 보고 무슨 자살을 해버렸니 이런 망발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야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어떻게 쓰냐 이야기야 자 다른 사람은 인생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그렇게 남을 엄해하거나 남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그런 거를 그냥 그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냐 이야기죠 다 입을 담으니까 참 의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게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부정성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철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이런 밑에 보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격조 높은 여러분들 김대호에게 안이밤중에 홍두께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인데 지금 이 시점에 부정성 그 부정하는 말을 왜 들고 나오나 지금 김대호 씨가 탈고래가 책을 아마 내는 모양인데 그 책을 낸다는 이야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다음번 대선에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싶은 거죠 한 번 이렇게 어렵게 받았는데 그게 중간에 좌절이 됐으니까 얼마나 본인들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김대호 씨가 다음에 국민의힘 어딘가에 여러분들 공천을 받아서 한 번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보시게 되면 이분이 참 말을 잘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김대호 맞나? 맞는지 증명해 보아라 어떤 문제이든 분야에 관계없이 결론을 내기 위해선 가설로 시작해서 증명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른다 이 과정은 초보 중에 왕초보에 해당하는 기본이 아니냐 여기 스피릿 조스틴 이스 님이 참 잘 지적하셨는데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기란 불거졌을 때 전들 선거 문제 한 번이라도 살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선거관리 변화가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지금처럼 선거 문제의 여러분들 초미에 관심을 가진 적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상하니까 이게 가설을 세운 다음에 증거 자료를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 외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거를 선관위가 주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이 낸 것이 재검표가 끝났을 때도 다 유보했고 재야 전문가가 모든 선거의 통계 자료를 분석이 끝난 2022년도 12월 달에 결론을 내리고 그때 지피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결론에 이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책을 쓴 거 아닙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규제시나 이런 사람한테 참 못마땅한 거 조갑제시나 이런 사람한테 참 못마땅한 거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못마땅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무슨 호불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항상 가설이 있고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있고 점검을 모은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야 되지 시작 단계부터 입 닥치고 본인이 신도 아닌데 그냥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외치면서 그냥 그걸 합리학에서 온갖 궤변을 쓰게 되면 그게 사람이냐 이야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이분이 잘 지적했습니다 4.15 선거 부정 문제는 과학적이고 학문적 증명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주장하는 부류의 공통점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학과 과학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둘째 현장검증을 기피한다 자세 불량입니다 태도가 대단히 불량한 겁니다 조갑제시아 여러분 한때 여러분들 그 사실 취재로서 날렸던 필력을 날렸던 그런 아주 명기자였지만 최소한 논현이라도 본인이 강력한 주장을 펴려면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찾는 그런 태도가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모든 것이다 태도가 넘어 여러분들 뭐죠 진지하지 않은 겁니다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가 본인이 잘났습니까 동아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게 뭐가 대단합니까 석살했습니까 박살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건방지가 처음부터 뭡니까 딱 치고 그냥 부정성가 없다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내가 그분들한테 참 실망했던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태도가 좀 진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실해야 되고 이게 진짜 맞냐 다른 사람 이야기에는 무슨 일리가 있는 게 없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집권을 해야 그래야 실수나 실책을 줄일 거 아닙니까 자세가 불량한 겁니다 태도가 그런데 attitude is everything이지 않습니까 태도가 전부지 않습니까 셋째 정치적 욕심이 있다 사심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장들이 그냥 왜곡되는 겁니다 넷째 본인의 전공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아는 척한다 다섯째 전문가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전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김대호 씨 지난번 정치인문 실패를 이번에 만회하고 싶은가 그럼 실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조잡스럽게 현재 뜨거운 사회 문제에 편성하는 것인가 이 스피릿 자스티스 님이 지적한 내용이 이 부정선거 은폐론자들의 공통등 특징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밑에 여러분 김대호 씨의 여러분들 그 억지 주장을 반영하는 것 중에서 이 최영해 님은 서울공대 출신이 선거결과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보면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좌우가 똑같이 일자는 데칼코마니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빼고 더한 것을 똑같은 퍼센트로 숫자를 조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건 모르세요 서울대 뒷문으로 나오신 거 맞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김대호 씨도 참 좀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사실이 다 밝혀져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러면 그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는지 데칼코마니 모양만 보더라도 그게 정상선거가 아닌 게 명확한데 그게 어떻게 진주고등학교 나오고 서울공대 나온 사람이 주장할 거냐 아무리 학생운동한다고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어떻게 지금 펼치냐 4.15 총선이 끝난 다음이 뭐 부를까 3년 6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성 없다는 그런 주장이 김대호 씨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하게 이런 발목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최영혜님이 무슨 개인적 사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사심이 있으면 어떤 의사결정이나 의견이나 주장이 털어질 때가 많죠 이 김대호 씨 주장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바꾸치기는 당신들의 가설입니다 현재 물정은 이상하다고 주장한 투표지 약관뿐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가설이 투표함 바꾸치기 신적인 능력을 갖춘 집단이 이상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바보지를 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투표함 바꾸치기는 100% 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으니까 대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함 속에 실물 투표지 개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투표함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맞춰서 투표지 개수를 맞춰서 집어넣은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지난 지방선거에 재검표했던 안산시장선거에서도 그냥 넘어갔지만 안산시장선거에서도 투표함 갈아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 한번 다뤘는데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바보천치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냐 투표함 바꾸치가 가슴이다 수백 명의 여러분들 대부분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들이 다 목격한 거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다 목격한 거고 그다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선관위 여러분 지역 선관위 사람들이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실물 투표지를 다 갈아치우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왜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투표함을 갈아치우기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정치하겠다는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야기 이진호님이 이제 표심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호 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심을 모른다 왜 유독 4.15 총선 때만 확률과 통계를 거스른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대호 소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4.15 총선 같은 일정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야겠죠 정말 순진하십니다 통계란 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모두 변칙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변칙이 발생한 것뿐만 아니고 제야 전문가는 과학적 변칙 이상으로 그냥 쇠기를 박았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공식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선거구마다 그게 여러분 가장 뼈아플 겁니다 여기 공병호가 여러분 이번에 연휴에 주말마다 선관이 너희들은 선거 범죄자들이다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나 사전투표를 죄다 조작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책을 쓰더라도 책에 대해서 판매 가처분 신증도 할 수 없고 공병호 되고 뭡니까 입닥치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숫자 때문입니다 숫자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진짜 이 숫자 조작 등을 그 양반들이 다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양반이 입닥치도록 비나이다 이것밖에 지금 할 수 없는 겁니다 표심이라는 것이 감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감 표심 표심을 어떻게 믿냐 인간의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로가 다르고 조금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다른데 숫자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기분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숫자는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진호님 또 이야기입니다 표심이라고요 수천만 정도의 사람들이 각 사전투표 당일투표를 하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요 차라리 확률과 통계는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내가 여러분들 하태경이 지금 이제 부산 해운대구를 떠나가지고 서울의 여러분들 이제 아마 출마를 할 모양입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승관이 않게 요구를 하려고 해요 하태경이 좀 당선시켜줘라 하태경만 별도로 너 그런 당선시켜주는 힘이 있잖아 어이 승관이 너희들은 더블당 사람들은 항상 당선시켜주니까 이번에 하태경이 서울의 여러분들 선거구에 공천 받으면 하태경이 당선시켜줘라 조작가 한 25%만 넣어주면 하태경이 당선될 거 아니야 25%까지 갈 것 같고 한 15% 이어줘도 하태경이 무난히 당선될 겁니다 승관이 하태경 이번에 하태경이 한 게 좀 보온해라 하태경이 얼마나 승관이 대변인처럼 승관이 입장을 변화하는데 열혈 분자였냐 하태경이 서울에 와서 여러분들 선거에 보면 부산에도 표를 어마어마하게 도덕질 당했지만 서울에서는 훨씬 심하게 도덕질 당하겠죠 그때도 여러분들 뭐하는 거 하태경이 뭐할 건가 하니까 그때도 승관이 대변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태경이 여러분 선거구 결정되면 내놓고서 여러분들 승관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승관이 하태경이면 도와줘라 이준석이도 도와주고 조작값 15% 정도 넣어주면 그냥 당선된다 15% 필요 없어. 서울에는 한 10%만 여러분들 그냥 더해주면 그냥 당선될 거다 이 초그레지아님이 예전에 여기 와서 댓글 쓰시는 분 중에 당일투표 사전투표 득표를 괴리에 대해서 표본 100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것 보세요. 차이가 나죠? 하는 걸 보고 기절초풍한 적이 있답니다 대한민국 수학교에게 슬픈 현주소란 제목으로 그걸 박제해 놓았습니다 박제만 하지 말고 좀 공개해 주면 됐겠네요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모집단으로 추출된 모든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하다 그런데 선거는 표본의 집단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후보의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율은 각거나 일치해야 된다 이런 너무나 간단 명료한 과학을 그냥 깔아뭉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어떻게 참 여기 또 주세열 님이 표심과 통계학자의 통계적 차이라고 이게 뭔 헛소리인가 당신이 말하는 그 표심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건가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건가 당신 통밥 속에 있는 건가 당신의 경험 속에 있는 것인가 직간접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옳다올단 말인가 그게 넓은 의미에서의 통계 속에 있는 게 아니면 어디 있단 말인가 정말 이 수준의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그렇게 큰 격차가 나는 것을 현장에 있는 자기 같은 사람들은 다 표심으로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전지전능한 모양입니다. 알았는데 뭘 그거가 뜨냐 이렇게 하니까 주세열 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표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 네 뱃속에 있는 거냐 네 가슴 속에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표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표심을 알기 위해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통계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또 주세열 님이 김대호 씨 역시 디테일로 들어오니까 허점이 노출되는구만요 역시 디테일은 피하는 게 낫지 아무렴 통밥으로 대충 건너집기가 자네 주묵기 아닌가 그건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참 수량적 분석이라든지 수리적 분석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것이 참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 안철수 씨가 한참 정치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때 그때 잠시 머리를 쉬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가서 한 몇 달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마치고 들어왔는데 신문에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참 인상적이었더군요. 미국 가서 뭘 배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 가니까 모든 것을 다 숫자로 그냥 다 드러내더군요. 수량화된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인상적이었던가 말해 다 수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굉장히 인상기게 받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다 감으로 하는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범죄 흔적입니다. 김대호 소장은 지금 범죄 현장 검증과 범죄 흔적 감식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현장에서 범인이 남겨둔 찌꺼리 흔적을 지금 역으로 더듬더듬 어렵게 추정해 올라가는 중입니다. 강제 수사권도 없이 말입니다. 그 흔적이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반영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양이 어떻게 되든 범죄 흔적이 분명하면 범죄는 증거된 것입니다. 증명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몇 개 선거구 봉투 분량이란 비정상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대통령 선거가 연기 취소됐습니다. 우리한테는 현장 검증 수준을 요구하지 말라. 그건 통상 범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제 수사권을 가진 공권력이 범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상황에서 보통은 범죄인이 범죄를 인정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지배할 정도로 선거 데이터 분석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가장 확실한 범죄 증거물이 바로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특별수라는 선거 데이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아주 콘크리트 확고한 증거물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에 있는 남조선 선관위의 선거 조작범 선거 사기범들이 메인 서버나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서 여러분 최종 결과물 최종 결과물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바로 선거 데이터 후보가 받은 득표 선거입니다. 그게 여러분 뭔가 아니까 가장 강력한 범죄 증거물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 방송을 아마 모니터를 할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공 박사가 부러짓고 있는 선거 데이터 조작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서 뭡니까 2017년부터 발표한 것을 그냥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까발리긴 것을 가장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문과 출신들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위대한 발견인지 얼마나 결정적인 발견인지 그것이 얼마나 스모킹건에 해당하는지는 본인들이 알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정규제가 여러분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조갑지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김대호가 뭡니까 그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있었니 없었니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고 한국 사회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밝혀낼 수 있는 문제는 그건 한국 사람들이 결정할 거고 못하면 뭡니까 자신들하고 자식들이 그냥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주 세열림이 이제 김대호 씨가 몇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투표함 바꾸치기 흔적이 뭔 양을 거론하는 것이지 하지만 굳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김대호는 인천 송도 이동 제6투표소 아파트촌입니다. 한 곳 투표소의 총 투표지 1700장 가운데 무려 1000장 과반수 이상의 1장기 투표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 고는 있나 무식과 통밥으로 세상사가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김대호 씨는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용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김대호가 서울에 국민의힘 후보로 여러분들 당첨대가 가서 선거운동하게 되면 내가 늘 양해할 것 같습니다. 야 니 어떻게 그냥 그렇게 철없이 3년 3개월이 지났는데 부정성 없다고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그렇게 지끌어놨냐 그냥 입을 좀 다물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냥 국힘당에 대한 눈치 보는 애들 많잖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모른다고 그냥 결과와 실물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폭이라는 형식 때문에 안전장치 하나로 도입한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미지 파일 보존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다 이런 보존이 된 겁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다섯 번 재검 표시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이미지 파일 원본과 재검 표시 나온 투표자의 대조작업입니다.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다가 법원이 요구하니 나중에 마저 못 제출했는데 나중에 우리 변호사의 추궁에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고 선관위가 고백했습니다. 김대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이미지 파일은 일종의 실물이라고 볼 수 있고 재개표당 투표자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둘을 대조하는 작업이야말로 부정성의 여부를 판다는 결정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나중에 사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도 선관위는 줄기차게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대법원이다. 그러나 원본 제출을 강제하지 않았다. 즉 대법원은 이런 사본 제출을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의도를 노출한 것이다.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더러운 협착이 여기에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주세열림을 비롯해 가지고 김대호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글들이 훨씬 더 긴데 그 글들이 여러분 그야말로 다 선거 부정 문제를 애통해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적인 시각을 너무나 잘 드러내기 때문에 제가 그 일부 가운데 그걸 소개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마스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키우는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선관위가 주도하고 있는 선거범죄 선거관리관위가 주도하고 있는 그 선거범죄의 실상을 계속해서 더 깊숙이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월 11일에는 이미 사전투표 를 마쳤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선거 구청장 선거에 전 구청장이었던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하고 더불당의 김성현 후보가 지금 맞붙어 있는 상태가 돼 있고 10월 11일 날 당일 투표를 마치면 저녁에 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께 이제는 그 선거를 가상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예상하고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합산한 그 결과물인 숫자의 특성상 자연수 난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가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에서 대부분 선거구마다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으면 선거결과까지 일정한 가정하에서 전망할 수 있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신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선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선거에 적용된 일종의 대표 사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생산 발표하는 데 사용한 수학적 관계식 혹은 규칙 혹은 조작값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정값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조작을 해서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도지사도 만들고 시장군수구청장도 만들고 기초의원도 만들고 광역의원도 만들고 교육감도 동일한 조작방법과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서 일어나는 일을 투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내용을 반복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연구사례이자 교육사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의 전체 주제는 최소한 20%를 조작해야 조작값 20%를 조작해야 그 동네 사람들이 당선될 수가 있다. 보궐선거에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당선시키려면 선거관리비원회가 분발해 가지고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김태우 후보가 당선될 당시에 처럼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에 채 되지 않았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본 상태에서 사용했던 조작값 15% 다르게 이야기하면 김태우 후보가 받은 4등 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마이너 처리하고 그것을 더블당 김승연 후보한테 플러스 여러분 15장을 더하는 도합 30장을 조작하는 조작값 15%라는 것은 100장당 15장이지만 15장을 빼앗고 15장을 더해 주기 때문에 30장이 되는 것 100장당 30장 김태우 후보가 어렵게 얻은 4등 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조작하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께서는 조작값 15%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4등 투표 득표수 가운데 30%를 도덕질했구나 조작값 25%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4등 투표 득표수 가운데 50%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정확한 그리고 올바른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다루었습니다마는 또 오늘 좀 다른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고 그리고 제야 전문가가 제가 그덕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추격해 나가는 선거 사기범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은 수많은 세금을 들여서 먹고 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고 바로 지방에서 낮에는 생업을 영위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밤에 여름 그 피곤한 밤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낱낱이 분석한 제야 전문가의 공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야 전문가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 결과까지 전망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 사기범들이 조작값을 어떻게 입력하는가는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모두 다 예상 가능한 겁니다 출구조사가 되기 이전에 당일 투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전투표율이 결정되면 사전투표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선거구마다 선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동네 사람들 당선시키려면 최소 조작값 20%를 입력해라 15%가 특이 없다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 선거를 추격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도 4월 11일 총선 같은 경우는 4월 11일 총선이 이루어지는데 4박 5일 전에는 사전투표가 종료가 되면 주요 선거구 격전지에서는 그냥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출구조사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한 이가 조작값을 집어넣으면 본인들이 사랑하고 본인들과 동업관계에 있는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고도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수준이 아니고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일이 여러분들 그냥 사전투표 참가자 선거인 수 기준으로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22.66%니까 그게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몇 가지 가정을 가지고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진보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자신이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으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배운 놈들이 다 도둑놈들이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배운 놈들이 다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 수글수글하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선거에 관해서 여러분들 취하는 태도를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에 배운 놈들이 다 도둑놈들 아닙니까 사기꾼들 아닙니까 내 눈에는 사기꾼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 말씀이 틀린 겁니다 크게 배운 바가 없지만 훨씬 더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면서 생각 좀 깊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겠지만 저는 저렇게 외국에 있지만 국가를 위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찾는 유대민족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발발했으니까 첫 뉴스로 이스라엘 전쟁 발발의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마스와 같은 그런 아랍인들이 그동안 많이 당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러시아를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잦아들었지만 처음에는 뭐 그런 옹호하는 목소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거가 본질을 정확하게 괴뚫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나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표면에 여러분들 보이는 눈에 어른거리는 것만 여러분들 집중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실패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괴뚫어보는 것 어떤 사람하고 거래할 때 그 사람의 뱃속을 들여다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쏟게 되는 거니까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마스 측이 사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테러를 한 겁니다 테러를 일부 언론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9.11 테러라고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아랍인들이 억울하게 당했다 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다 장가지들이고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여러분들 전쟁상태 돌입의 가장 본질적의 핵심이란 것은 하마스 측이 예고하지 않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감행한 거거든요 그게 테러입니다 테러 테러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정당화되고 합리화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볼 때 이스라엘의 앞으로 어떤 종류의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테러에 대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다르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본질을 착하게 괴뚫게 되면은 그 다음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다 풀리는 거죠 예고 없이 그냥 이런 폭탄을 뚜뚜리 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좀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소위 옐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아주 익숙하죠 사해라든지 갈릴리라든지 예수님이 활동하는 가브나움이라든지 나사레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 다음 이제 구약을 여러분 좀 가까이 하신 분들은 지금 아랍 민족과 유대민족의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 참 뿌리가 수천 년의 이런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 완전히 그냥 육상군을 투입해 가지고 하마스의 근맨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이러면 다 이렇게 침범한 상태 물론 여기다가 다 로켓을 때린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제 이제 트위터를 제가 쭉 보니까 뭐 미국의 뉴욕 그 다음에 무슨 뭐 필라델피아 뭐 이런 데서 다 뭐죠 이 아랍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자축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테러를 감행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마스뿐만 아니고 가자 지역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랍 민족들이 대부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근현대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고대사에서는 아랍 민족이 좀 기여한 점이 있지만 근현대사를 통해서 보면 아랍 민족이 석유 빼고는 기여한 것이 별로 없죠 인권이나 과학이나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해외 뭐 이런 지식이나 이런 유입이 오래 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슬람권에 번역돼서 이런 데서 소개되는 책들이 아주 적더구먼요 그러니까 종교가 완전히 그냥 사회를 지배한 그런 형태가 됐는데 주이시라고 부르지만 또 세계적으로는 반유대주의 그런 성향도 좀 강하지만 유대민족이 참 귀한 게 많죠 과학 기술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 음악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사태가 저는 보니까 오늘 사진을 보니까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분의 트위터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IDF라고 표현하더군요 이스라엘 디펜스 폴스라고 이스라엘 군을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구약을 읽는 것 같아요 구약을 이분들은 이제 신약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이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거 해보시죠 이게 오늘 제가 어제 봤던 트위터를 한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트위터를 좀 보려고 했는데 사전에 이렇게 제가 띄워놓고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아차했네요 이 참 나라가 전쟁이 발생하니까 자기 조국을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젊은이들이 비행기 표를 여러분들 구하기 힘든데 미국에서 2천 불이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편도에 2천 불 같은 걸 여러분 들여가 뉴욕에서 이런 비행기를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정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이런 걸 보면 참 유대민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엄 전쟁을 이스라엄하고 여러분들 전쟁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항상 국가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있다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여러분들 위기를 맞았을 때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총을 들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영원할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총을 들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의지가 결연한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국가를 지켜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트위터에 보니까 한 집안의 따님이 두 명인데 출정할 때 아버지가 축복을 해 주는 그런 또 그게 나왔더구먼요 여자들도 다 여러분 징집 대상이 되니까 그쪽은 지킬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가 선거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저거들끼리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텀만 남으면 여러분들 뭐죠 세금을 올려 수탈하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 한국의 역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민족의 여러분 역사가 대한민국 이전이라도 항상 여러분들 관이민을 수탈한 역사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역사인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도 뭐죠 사람들이 자발조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빠질까 해가지고 그 소식들이 뭐죠 국세청이 감사를 해가지고 들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전쟁을 저는 보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징집이나 소환 명령이 내리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들의 총을 스스로 든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국가가 정직해야 되고 국가가 정의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여러분들 충돌하는 그런 국가의 구성원들인데 그 사회에서 정의하고 그리고 선이 없으면 누가 여러분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 난 그걸 배운 거거든요 이번에 하마스의 여러분들 대항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적각이름 반박하는 걸 반격하는 걸 보면서 수많은 여러분들 죄를 졌는데도 권력에 가까이 여러분들 있다는 그 항목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인 여러분 규정이나 절차가 다 무시되면 그게 나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통절하게 대한민국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해외에서 들어와가 총 들겠습니까 지킬 만한 나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그건 정의로운 나라야 되거든요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나라가 돼야 그래야 나라를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미군이 여러분들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한반도에 여러분들 뭐죠 직접 여러분 개입하겠습니까 군사장비나 이런 건 대주겠지만 이제 대주 그냥 본인의 자국에 여러분들 장병들이 가가 피 흘린 걸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지만 미군이 지상전 여러분 개입을 통해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선거 부정 문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맨날 도독질하고 나라가 맨날 다수 여러분들 국민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서 툭하면 여러분 세금 올리고 관외에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직종이 아니고 텀만 남으면 뭡니까 해외에 여러분 출장가가 1억씩 뭡니까 업무 추진비를 쓰고 6천만 원이라고 보고하고 텀만 남으면 뭡니까 지방사람들 다 끌어가 이런 감금 물량 다 주고 그럼 그게 나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총을 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어제 이렇게 어제 늦게까지 이스라엘 국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군 해군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죠 프로콘 찬성 반대의 여러분들 내용들을 쭉 트위터로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러더니 나라가 대단하구나 반드시 우리가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이번에 박살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서 뭐 치룰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재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마 과격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지킬 만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지킬 만한 국가라는 것은 정의로운 국가 자유로운 국가 법치가 지배하는 국가 이런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 문제를 생각하시는 그런 신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역시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들은 국가의 지도층들이지 않습니까 녹을 먹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자유 정의 법치 공산전체주의 격퇴 그런 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이런 백배 천배 중요한 것이 뭔가 부정선거를 격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맨날 자유 정의 이야기하니 그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사람은 은행일치가 될 때 말에서 감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뭐죠 사람들의 여러분들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VP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하신데요 지킬 만한 국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 헌신할 만해지려면 가치가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국가는 물질적인 것 위에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최 대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모든 것이 다 모래위의 성입니다 사상 누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뭐죠 화려한 이름 정치적 수사를 쓰더라도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윗선자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윗선적으로 은행을 보일 수 있을까 본인이 뻔히 이렇게 여러분들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건데 어떻게 저렇게 까먹을 그렇게 깔아뭉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나중에 벌 받습니다 지금은 꼼수를 여름 써가지고 여리송 조리송 이렇게 다 숨기고 다 은폐하고 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계를 조금만 시간의 길이를 확장하게 되면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서브 다 폐기하고 정금을 다 인멸한 다음에 선관위는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지금 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라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특표특표소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그 사람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까발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시간의 길이를 확장하게 되면 참새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혈안이 돼가지고 대가리를 쳐받고 여러분들 땅만 여러분들 보고 먹이만 쫓지만 그러나 시간의 길이를 확장하게 되면 누가 승자가 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하여튼 분명한 것은 선거부정을 덮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든 아니면 법무장관이든 아니면 여당이든 야당인 간에 이완용보다 나쁜 놈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완용보다 나쁜 급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완용보다 나쁜 놈들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제나 조갑제나 김대호나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한기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입니다 왜 이완용이보다 나쁘냐 조선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둬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완용이가 합리화를 했을 겁니다 아시아에서 근대화에 처음 성공한 일본 제국이 먹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반듯하게 만든 나라를 그냥 여러분들 뭐죠 그 노예 근성에 따라 가지고 노예 국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 그게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누가 여러분들이 이완용이 이완용이 손가락질 할 필요 없습니다 을사오적이니 이렇게 해서 뭐죠 욕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눈에는 다 이완용이밖에 안 보입니다 입국 다물고 거기다 적극적으로 뭐죠 성관위를 비유하는 인간들은 이완용이보다 나쁜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완용이보다 나쁜 인간이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이 구약성령일 겁니다 이 젊은이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생사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냥 말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죽고 사는 문제가 갈렸는데 한 집안에 여러분들 아주 잘생긴 딸 두 명이 튼튼하게 생긴 딸 두 명이 룩색의 뭐죠 한 몇 십 킬로 정도 다 완전 군장을 차린 다음에 아버지한테 여러분들 뭐죠 축복기도를 받고 출정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물질이 여러분들 참 전부 것처럼 보이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정신이 무너지게 된 물질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저녁 늦은 시간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그걸 보니까 한 2년 전에 블룸버그가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특집을 다뤘거든요 맨 처음에 나오신 분이 어떤 분인 거 아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는 미녀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이 1980년대 일본 연수를 갔는데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일본에서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갔는데 그 당시 가장 세련되고 아름다웠던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은 분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온 아가씨 두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미녀대회가 대부분 석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녀대회가 석권하고 성형수술이나 화장실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고 국영 석유회사가 여러분 잘 돌아갈 때는 베네수엘라스러운 카라카스가 가장 렌트비가 높았거든요 블룸버그가 이런 베네수엘라 특집을 다룬 것이 맨 처음에 누가 나오는 거 아니까 초콜릿 대사 여러분들 사장님이 나옵니다 CEO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서양인들이 그게 유럽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초콜릿을 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했답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관청이 6개가 여러분들 수출입을 담당할 때 관련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군데냐 17군데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너가를 받아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일당 독재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당 독재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박사 좀 열심히 해 주고 우리 함께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그걸 딱 보면서 뭘 느끼는 거 하니까 체제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체될 가능성이 없으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뜯어먹기 위해 가지고 요소 요소의 기업에 파고드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꼭 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 국민들이 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 가지고 무슨 이사 사회이사 사내이사 그렇게 해서 그리고 취업이라는 것이 모두 다 연구주의로 될 겁니다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의 친인척들을 여러분들 취업시키는 일이 발생하겠죠 의과 전문대학 법과 전문대학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분야의 정실주의와 연구주의가 지배하는 겁니다 보통 집안에 나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외에 독일의 공영방송인 DW가 여러분들 만든 최근 기사 최근 여러분 베네수엘을 보니까 인프레이션이 워낙 심해 가지고 그냥 베네수엘 여러분 돈이 완전히 그냥 똥값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연금 생활자들의 생활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국민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는 모든 정치한 사람들이 사람을 심어 나가서 파괴를 시킬 것이고 세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폐가치가 막 그냥 폭락을 하는 겁니다 화폐가치가 이런 폭락을 해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받거나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 한국 돈을 받아서 정액 돈을 받아가 사는 연금 생활자들의 생활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부러짓고 외치는 이번 기회에 선거 부정 문제를 우리가 브레이크를 못 걸면 대한민국은 선거 부정 문제가 제도화 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모든 국민들의 삶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연금 생활자들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프로를 보니까 좀 이렇게 작은 그런 부티커 스타일의 방송이 취재를 한 건데 젊은이들이 일이 없으니까 옆 나라인 콜롬비아를 가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하는 기자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패스푸점에서 이런들 일행 3명 남자 2 여자 1명인데 다 한 가족 같은 같이 보이 두고 그 사람들이 함께 밥을 사주는데 패스푸이니까 우리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밥을 사준 겁니다 그 여자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먹으려면 세 달에서 네 달 정도를 베네수엘라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돈을 좀 모은 사람들은 걷고 걸어 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미국 국경까지 와가 미국이 또 국경 남북 국경이 지금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남미에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유럽계 이민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생긴 겁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미국처럼 어느 정도의 법치가 여러분들 완성이 된 나라에 왔던 후손들은 나름대로 꿈을 여러분 펼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이민의 대열에서 여러분들 남미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처절하게 망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내리는 이 선택이 다음에 몇 세대 손까지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완용 세대가 내렸던 여러분들 그 우리 선조들의 선택이 지금 북한 동포들이 뭡니까 백여 년이 넘어서도 저렇게 쯤에도 질곡과 압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완용 세대가 내린 결국 고종 세대가 민비 세대가 내렸던 선택이 지금 100년 뒤에 여러분들 김시 왕조로 건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인 DW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여러분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가난을 여러분 저는 참 개인적으로도 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그 한 번 선택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투자결정이든 진로결정이든 간에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내린 결정을 인해 가지고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살아가는 것이 사람 반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도 여러분들 참 사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란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완용이 내린 결정이나 조재영과 천대엽과 이동훈이 내린 결정이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이 내린 결정이 이완용이 결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10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그 세월을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지도점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등환히 하고 이것을 자기 문제라고 생각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내린 결정이란 것이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5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자신의 여러분들 길고 긴 노후에도 너무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거죠 그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저마다 이익계산이 밝아가지고 표를 도독질한 놈들은 은폐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표를 도독질하는 데 부역하는 선관위 사람들도 은폐하는 게 당연하지만 국정을 맡은 윤석열 이하 한동훈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그냥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마치 안 본 것처럼 마치 안 들은 것처럼 마치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신과 우리들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의 아우성을 깔아뭉개고 외면하고 은폐하고 탄압하고 다 벌받을 겁니다 다 벌받을 겁니다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물렁한 다음에 그 좌익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만두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협회 몇 사람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우익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작은 이익의 여러분들 연련해가지고 지도자를 여러분들 보호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아무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들은 그 좌익들은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조작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를 밥 먹듯이기 때문에 없는 죄를 다 만들 겁니다 죄가 좀 있으면 죄를 그냥 뭐죠 그냥 빵 할 때 이런 뭡니까 빵 넣어가지고 부풀린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가지고 뭡니까 감빵에 집어넣겠죠 다 벌받을 겁니다 당대에 다 벌을 받고 갈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나 지성들이 그렇게 시야가 좁고 그렇게 자기 이익에 매몰되고 자신과 후손과 국가의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무관심한 부분에 칠로여름 선거 부정을 다루면서 얻은 가장 소득은 대한민국 사회와 소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그냥 속살과 조선 사람들의 민낯과 조선 사람들의 뱃속을 그냥 너무나 증단하게 제가 그냥 본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혼자 저녁에 산책을 여러분들 할 때 젊은 나라에 여러분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 2000년에 제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해서 여러분들 그건 완전히 사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2000년에 여러분들 그 소위 재단법인을 만든 그것을 계속 이끌었으면 지금 와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이야기죠 이런 민족을 위해 가지고 이러면 20년간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바쳤겠냐 이야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인 겁니다 조선 사람 조선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향유할 여러분들 그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참 정권이 이렇게 이런 박탈당에도 이렇게 침묵할 정도가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후기 조선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후기 조선 사람들의 맞는 대우를 받고 후기 조선 사람들의 맞는 처우를 받고 후기 조선 사람들의 맞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들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한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